됐어, 끝! 가자! 시작! 올라간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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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뭐야? 우리 장갑 뭐야? 장갑을 줘야지, 유진아. 너가 장갑을 필요가 없어. 다 자는 거야, 이제? 그래, 자자. 정리, 뭐예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야, 이게 뭐야? 장갑 줘. 야, 이게 뭔데? 장갑 줘, 장갑 줘. 이게 뭔데? 이게 뭐겠어? 23kg짜리 잭프루트야. 줘.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어떻게 해, 이걸?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 이게 부서지는 거 아니야, 23kg면? 나 한 가지 얘기할 거 있어, 이거를. 뭔데, 뭔데, 뭔데. 던졌다가는 봐. 아무도 밥 못 먹는 거야. 못 먹어, 그냥. 어, 가자.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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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네, 잭프루트를? 이거 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이 뭐라고. 이걸 어떻게 깨냐고, 얘들아. 이걸 어떻게 깨? 칼, 칼. 카리스심도. 다위나 칼 빌려야겠다. 네, 잭프루트다. 다위나 칼 빌려야겠다. 저걸 어떻게 푸시냔 말이야. 몰라. 야, 빨리 미미 거 찾아, 미미 거. 야, 빨리 미미 거 사자. 언니들, 그냥 자요. 미미 거 사자, 빨리. 미미가 어쩌지 않나, 빨리 미미 거 사자. 가방 안에 넣어둔 거 아니야? 돈 줘놓은 거야. 야, 넌 나밖에 없어. 칼 빌려왔어요. 여궁회담이야. 어디 있어? 날 죽여. 이리 와. 그만해. 야, 야, 야. 뭐해, 뭐해. 그만해. 야, 영주야, 뭐해. 야, 우리가 포로폴로 만드시지 마. 야, 영주야, 이리 와봐. 영주야, 이리 와봐. 소기해. 야, 야, 야. 소기해. 소기해. 내가 이걸 내가 아침으로 먹을게. 아니, 형제만 낼게. 형제만 낼게. 형제만 낼게. 칼은 위험할 것 같아서 칼을 빼고 갈게. 아, 그럼 저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깨부셔요? 그러니까. 아니, 영주야. 아이고, 왜, 왜, 왜. 야, 아파, 아파. 야, 너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얘는 안 되겠다. 깨부셔야겠다. 그렇지? 네. 커트 원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니가 예쁘게 해주고 싶다. 와! 우와! 우와! 야, 진짜 억생 생겼다. 고집도 세게 생겼어, 이거. 일단 2판, 4판이야, 지금. 이거 마저 되는 게 없어. 근데 막 남의 방에서 숨길 수 있는 거잖아. 아, 얘가 이걸 어디다 숨겼을까, 진짜? 아, 찾을 수 있을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잘 숨겼어? 잘 숨겼다. 아, 진심 못 찾겠어. 우리 잠을 자는 거 어떨까? 일단. 일단. 일단 씻자. 일단 씻자. 일단 씻자. 고집 정도, 각자 있어요. 1분 어때요? 1분, 1분. 1분. 고집 세렝게티야, 고집. 고집 세렝게티야. 제가 내리고 써버릴게요. 김현 씨. 김현 씨, 지금 모자 쓰실래요? 아, 나 귀엽고. 왜요? 아, 왜 이렇게 사왔지? 아, 이거 먹을래?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야, 비번 걸려있어, 왜? 그죠? 금고에 비번 걸려있어, 왜? 그죠? 금고에 비번 걸려있어, 왜? 금고에 비번 걸려있어, 왜? 어, 너지? 너지? 야, 유진아! 유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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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갓쥐! 야, 이 얼리어답터들이 잊을 수가 없다. 와, 언니 얘 진짜 너무하잖아요! 맞네! 야 너 어색해! 유진아 너 어색해! 어색해! 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인사 안 되시네. 눈치네. 근데 봐봐. 7시 반에 우리가 다섯 번을 쓰리면 쟤도 못 열 수 있어. 아니 20초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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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뭐랄까. 야 뒷모습을 보면 너 지금 호러 영화야. 제가 공기 좀 사내줄 할 것 같아요. 어 돌려 돌려. 야 너 샤워 더. 오 열린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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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야 진짜 억세게 생겼다. 고집도 세게 생겼어 이거. 자 커팅 해드릴 테니까 다들 오세요. 한 잎씩만 먹어볼게요. 파인애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야 너 뭐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면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심이 그게 심인 거 같아. 야 이건 또 아니야. 먹을 수 있는 분이 뭐야 대체. 확실히 장사하는 분이야 또 나오고.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노란 노란 감 같아. 진짜 근데 안 떫은 감. 맛있는데? 맛있는데? 감인데. 약간 꼼꼼해요. 다들 오늘 꼭 주무시고. 과일 뭔지. 홍보에 딱 과일 넣은 안주진 씨는 오늘 꼭 주무시길 바랄게요. 아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잘까요? 네. 언니. 어? 저 안 잘 거예요. 안 잘 거 같아. 야 너 왜 밤에 잠을 안 잤어? 어? 다 잤는데? 유진이가 안 잤대. 그래갖고 숨길 새가 없었대. 유진이가 더 먼저 잠들어. 뭔 소리야? 아니 영지 언니 잠도 안 잤다니까요 어제? 진짜? 어. 몇 시까지? 뭔 소리야? 야 잘 자 이러고 나 혼자 그렇게 이러고 잤는데? 근데 아침에. 그것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래. 걔 무서워 이제 나는. 야 그거 못 믿을. 야 그거 영악하다 그거. 너무 무겁다. 야 안유진이 너 내려와봐. 됐어. 언니. 언니 빨리 자요. 너 안 가봐야지. 아이씨. 아이씨. 칠시 볼. 셋. 넙. 하이. 하이. 해. 형. 아이씨. 으으. 한. 자리. 하이. 상이. 1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아니, 잡으라는 토끼란 자코니, 과일이니 뭐니 뭐. 20kg짜리, 30kg짜리 들게 하고. 사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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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아, 몰아, 몰아. 자, 29분입니다 현재, 29분. 야, 야, 몰아, 몰아. 엿다, 내가. 엿다, 내가. 엿다, 내가. 엿다, 내가. 엿다, 내가. 자, 미민이 등. 1등. 1등. 내가, 내가. 언니. 자, 1등입니다. 자, 1등입니다. 자, 은지 3등. 우진 4등입니다. 자, 내가 1등이야. 자, 영진. 보여주세요. 짱. 가세요. 탈락. 탈락. 자, 그다음 미민. 저는. 뭐야? 뭐였죠? 어? 뭐야? 망고 스팀. 망고 스팀. 여기 소식. 와. 통화. 통화. 통화고요. 자, 남은 자리 한 자리입니다. 자, 유진 씨가 혹시 선정 못하셔도. 유엔진 씨가 먼저 왔기 때문에. 유엔진 씨가 성공이면 유엔 씨는 자동 탈락입니다. 성공인 적 왜 하는 거야? 흐릉이 아련해. 중화세요. llegó. 그대로 따르면 되잖아. 그대로. 오, 오. 자, 가장 중요한 포크. 포크 나오는 거. 이것도 포함이에요? 완벽하게 성공. 진짜? 진짜? 야, 인지아. 와, 은혜에게 와져먹었어, 우리. 승리기가 너무 힘들었어. 와, 대박이다, 언니. 아니, 언니 왜 녹은 척 해요? 애초에 주스였던 거야? 애초에 주스였고. 유진이한테 딱 걸려서 유진이가 언니 이거 뭐해요? 냄새 계속 맡아서 아, 이게 녹았어, 녹았어. 수박? 나도, 우리도. 아니, 근데 유진이는 계속 열심히 했는데 영지가 녹았네, 이 언니 끝났네! 이러니까 유진이도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 야, 금고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어떻게 열었어? 마침부터! 아니, 금고가 누가 자꾸 락을 걸어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사실 알자마자 뺐어요. 못 알았어, 뺏어. 뺏어, 가방을 그냥 넣어놨지. 그래서 다시 걸어놨어, 새 비밀번호로. 어머, 어머. 어머, 영악한 거 봐, 이거. 어머. 난 빈 금고를 계속 락 걸어놓고 있었던 거네. 나 오늘부터 이제 당신들. 알았어, 나 당신들 알았어. 순두네, 순두니까. 모르기만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